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뉘에 의원입니다. 네, 여기 홍보팀인데요. 궁금한 게 있어서요. 혹시 탈모약 처방전 발급 비용이 얼마죠? 아, 저희 처방전 비용은 있는 게 아니고요. 진료비가 있습니다. 5,500원입니다. 아, 5,500원이구나. 그러면 혹시 처방기간 다르면은 그 비용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저희가 처방전 비용이 있는 게 아니라 진료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. 똑같이 5,500원입니다. 아, 그러면 한 달 처방받든 1년 처방받든 다 금액은 5,500원으로 똑같은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원장님께서 건강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1년치, 2년치도 다 처방해 주실 거예요. 오!